반갑습니다. 방금 우리 사회자 진주빈이 괜찮아 노래의 주인공이자 제가 매년 한 차례씩 송도 해설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즐금을 드리려고 오늘 제6회째 바다축제 공연을 맞이했습니다. 먼저 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연습을 하고 노력하신 오늘 공연단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니다. 그리고 오늘 방금 소개했던 그 가수 진주빈은 멀리 서울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부산을 찾아왔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진주빈님에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먼저 내빈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우선 접수된 대로 하겠습니다. 순서는 무슨입니다. 멀리 광주에서 오신 우리 무봉사님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멀리서 오셨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이 행사에서 늦었죠. 그리고 멀리 충주에서 오신 우리 최화자님 충주지부장님 나오십시오. 충주지부장 최화자. 네 저쪽으로 이름을 헷갈라십시오. 네 네 drop 나이 여기 сюда. 승주지부장 More Sullivan 전해졌습니다. 멀리 중국 길림성 봉정시를 가지고. 아 아, 젠도, 너무 고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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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, 정말 고생 자, 이제 봐, 이거 봐 네, 이렇게 해서 국제문화예술교론 밖에는 많은 중국인과 그 다음에 또 외국인도 많이 왔죠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신, 상해에서 오신 우리 저기 어디 갔어요? 저 박근우씨, 박근우 무대 준비됐나요, 박근우? 박근우,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? 네, 두 분 분해서 안 나오면 탈퇴를 시깁니다 너무 우리 많은 우리 출연자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우씨